그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reak라고 하는 건데요. break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이 break입니다. 그리고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반복만 종료시키고 반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죠. 여기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생긴 예제고요. 이 예제는 0, 1, 2까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내용을 보죠. y문으로 되어 있고요. y문 안에 true라고 그냥 박혀 있습니다. 저 조건이 동쪽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 true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구문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y문은 무한대로 재생이 되면서 컴퓨터를 다운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 i라고 하는 값을 제가 0으로 세팅해놨죠. 그리고 이 if문으로 조건문이죠. 이 조건문 안에 i3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i의 값이 3이 되면 여기 있는 break가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break의 역할은 이 반복문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break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document.write this number is 하고서 i 값이 0, 1, 2, 3, 4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동안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끝에 보시면 i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가 0, 1, 2, 3까지 오고 여기에 있는 i 값이 3이 되는 순간에 이 조건문에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true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break가 실행이 되고 반복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break 말고 continu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ontinue는 계속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예제를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this number is 0, 1, 2,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2와 4 사이에 3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for문은 i가 0부터 시작해서 i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반복문이 실행되도록 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if 보시면 여기 있는 if가 i가 3인 경우에는 조건문이죠. continue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0, 1, 2, 3이 되는 순간에 이 조건문이 true가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continu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continue가 실행이 되면 이 반복문이 정지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정지를 하냐면 바로 이 뒤에 따라오는 로직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도록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복문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지 않을 뿐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break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break가 있었다면 이것도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한번 예상해 보세요. break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reak와 continue라고 하는 이 구문은 이 반복문이건 while문이건 for문이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